최근에 좀 핫 이슈죠. 웨이머 사만의 핫 이슈. 여자 커스토디언 가드에 대해서 한번 좀 개인적인 생각 뭐 약간의 좀 팩트 같은 것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일단은 이 여자 커스토디언 가드가 이번에 공식으로 언급이 됐는데 어디서 처음 언급되었느냐. 바로 최근에 나온 10번째 어댑투스 커스토데스 코덱스에서 코덱스에 실린 단편에서 여자 커스토디언 가드가 처음으로 언급됐어요. 근데 사실 설정상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설정상 이게 지금 제가 옛날에 번역했던 여덟번째 커스토디언 가드 코덱스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런 대사가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이제 커스토데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마린과는 달리 스페이스마린들은 이제 진시드의 수술과 지원 장기들의 이식을 통해서 창조되지만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커스토디언들은 아예 생체 화학술을 통해서 세포 단위로 영혼 단위로 변화를 겪는다. 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덟번째 커스토디언 가드 코덱스에 보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스페이스마린과는 아예 수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꼭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도 충분히 커스토디언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은 설정적으로 가능했죠. 스페이스마린이 참고로 스페이스마린이 남자아이만 가능한 이유는 그 진시드 장기의 호르몬 문제 때문에 여자아이는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커스토디언 같은 경우에는 설정적으로는 아예 그냥 생명화학연금술이라는 걸 통해서 세포랑 영혼 단위로 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도 충분히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설정적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다. 이거는 과거부터 일단 언급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서 그거는 일단은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제는 다시 좀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열 번째 커스토디언 코덱스에서 최초로 언급된 여자 커스토디언 가드 이름은 칼라다이스 타우로 발리아 캐시 제가 한 번역은 아니고 다른 분이 번역하신 건데 칼라다이스 타우로 발리아 캐시 라는 여자 커스토디언 가드가 단편에서 언급되었어요. 여기서 단편에서 뭘 했느냐면 글러드 게임이라는 걸 했어요. 뭐냐 이게 커스토디언들이 계속 1만 년간 테라를 수호하면서 진행해온 어떻게 보면 훈련인데 황금옥자를 실제로 공격하는 그리고 그거를 막아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훈련이죠. 근데 다만 그걸 실제처럼 진짜로 공격하는 진짜로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하는 공격 때는 진짜로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을 하고 훈련 방어하는 커스토디언들은 철저하게 막아내는 그래서 테라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속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훈련인데 거기서 이제 공격대로 캐시라는 여자 커스토디언 가드가 공격대로 받아서 훈련을 진행하는 게 단편의 내용이었어요. 사실 단편의 내용에서는 딱히 여자 커스토디언이 뭔가 여자 커스토디언의 떡밥이라던가 특별한 그런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블러드 게임이 이렇다 뭐 저렇다 이런 정도의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블러드 게임이란 것도 설정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따로 뭐 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것도 없죠. 그냥 실제처럼 실제처럼 하는 훈련이다. 딱 그거거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여자 커스토디언 가드로 넘어가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저의 생각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설정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뜬금없긴 한데 뭐 이게 갑자기 왜 낫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한데 설정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진짜 뭐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왜냐면 이미 설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와도 뭐 딱히 이게 뭐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 여자 커스토디언 가드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미니어처로 나올 것인가. 미니어처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과연 나올 것인가. 그리고 어차피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뭐 여자라고 여자가 나왔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긴 해요. 왜냐 지금 제가 계속 옆에다 왼쪽에 띄워놓은 이 사진 보세요. 어느 쪽이 여자고 남자인지 솔직히 말해서 구분이 안 되잖아. GW식 여자 생물학적 여자 남자 GW는 그냥 생물학적인 여자 생물학적인 남자 딱 그것만 있기 때문에 GW의 미적 감각에서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그런 그런 느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생물학적인 여성의 참여 생물학적인 남성 뭐 이런 이런 수준의 그냥 미적 감각을 GW는 계속 고수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GW는 이미 오래전부터 좀 피시하다고 할 수 있었죠. 이미 레즈는 레즈의 게이의 어? 뭐 온갖 인종의 다 나와서 그리고 활약하는 활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GW가 계속 추구했던 방향이고 이번에 여자 커스터디언 가드도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오히려 지금 게임즈 워크샵이라는 그런 회사를 잘 몰랐거나 아니면 최근에 접했던 사람들 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게임즈 워크샵은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그냥 계속 나는 피시다 라고 대놓고 말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이미 그런 회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여자 커스터디언 가드에 대해서 딱히 감흥은 없고 다만 조금 어 좀 어 좀 새삼스럽다 그런 느낌 정도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미니어처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오히려 조금 더 궁금한데 글쎄 모르겠군요. 그것도 아무튼 결론을 해드리자면 최근 열 번째 개정된 커스터디언 가드 코덱스에서 공식적으로 여자 커스터디언 칼라다이스 타오로 발리아 캐시가 언급되었다. 그래서 여자 커스터디언 가드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여자 커스터디언은 존재할 수 있다. 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주지? 게임즈 워크샵이 뭐 PC에 물들었다. 사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주장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게임즈 워크샵은 계속 나는 PC요. 라고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여자 커스터디언 가드가 나왔다고 해서 게임즈 워크샵이 PC에 물들었다. PC에 굴복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게임즈 워크샵은 계속 그냥 PC하게 보이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야릭 있죠. 커미사르 야릭 암하게돈 3차 대전에 2차와 3차 대전에 영웅인 임페리얼 가드의 커미사르 야릭 걔는 게이예요. 결정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게임즈 워크샵은 PC적인 느낌을 다양성 추구 뭐 이런 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이제 커스터디언 가드가 여자 커스터디언 가드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 뭐 GW가 PC에 굴복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3학년대 계속 또 게임즈 워크샵이 계속 말하는 게 있어요. 3학년대는 어차피 미래세계 아무나 미래세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 백인 뭐 백인 남성만 이렇게 나와서 활약하는 거는 이미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그런 논조를 이미 오래전부터 떠들면서 온갖 뭐 게이도 나오고 레즈도 나오고 온갖 인종성 인종적인 다양성 나오고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와서 그거에 대해서 말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미 계속 그렇게 200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하고 다녔던데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여자도 안 싸우면 행성이 망할 판인데 임페리얼 가드 그 보시면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이미 사실 또 있잖아 어딨냐 뭐 대표적으로 구스 코덱스를 구스 이제 9번째 워해머 3한 개정판 코덱스 보시면은 이미 시작부터 여자 가드맨 나오잖아 여자 가드맨 나오고 시스터즈 오브 배틀 나오죠 시스터즈 오브 배틀이 스페이스바리인 남성과 동등하게 어깨를 견주면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이미 이런 식으로 게임즈 워크샵은 계속 자기들은 PC다 뭐 말하자면 자기들은 이제 여성 평등 그리고 다양성 추구를 주장하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이제 와서 세상 뭐 여자 커스토디언 가드가 나온다 그래서 딱 이상하게 볼 것도 없고 이미 게임즈 워크샵은 계속 그렇게 해왔다 라는 게 저의 생각 그래서 뭐 이제 와서 게임즈 워크샵이 PC에 물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죠 계속 이미 그렇게 해왔는데 게임즈 워크샵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